안녕하세요. 저는 화성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고 계신 영상은 화성시 무형문화유산 장안리 도당쿠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는 영상인데요. 관련된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연구용역을 맡아주신 우리 화성시 문화재위원이시기도 한 홍태환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홍태환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홍태환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안리 도당쿠은 화성문화원에서도 계속 민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화성시 소재 민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당쿠이라서 지금 또 전승도 되고 있는 도당쿠이라서 빨리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좀 뒤늦게 이렇게 선생님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안리 도당쿠이 또 올해는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자료나 영상이나 인터뷰 만으로 연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러면 강의 형식으로 선생님께 한번 안내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안리 도당꽃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도당이 무엇인가 아 그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또는 화성에는 어떤 마을지장이 있고 그 속에서 왜 유별나게 장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가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화성은 꽤 많은 곳의 마을지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20곳이 넘는 곳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화성문화원에서 화성마을지장 디지털사전형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아마 다른 문화원은 없는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간행한 어떻습니까? 김명선 님이 책에 대한 말씀 잠깐 해주시지요. 저희가 화성시의 민속이나 민속과 관련된 그런 조사들을 많이 요청도 받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좀 압박이 있었을 때 그래도 2005년부터 2005년도에 아마 전국적인 조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33곳 정도의 그곳에 화성시의 마을신앙이 그때 당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발로.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입 파악도 하고 화성문화원에서 그간에 조사한 내용이나 다른 곳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합쳐서 보완해보고자 만든 자료인데요. 홍찬 선생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어깨도 좀 으쓱하기도 한데 저렇게 만든 게 좀 부족한 자료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 정도의 책을 낸 문화원이 전혀 많지가 않거든요. 잠깐 보시면 현재 화성에는 모두 126곳의 마을신앙이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개발 때문에 94곳은 사라졌고 현재 32곳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에 화성이 또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렇죠. 요새 특히 더 빠릅니다. 어쩌면 아마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화성의 마을신앙을 보게 되면 산신을 모신 곳이 제일 많습니다. 특이하게 화성이 바다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심상이 그대로 보인다. 그 다음에 용왕을 모신 곳이 그 다음 차례인데요. 이거는 바닷가라는 의미보다도 옛날에 마을에서는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는 반드시 용왕을 모셨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말한 용왕은 바닷가의 용왕과 우물의 용왕을 합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왕인과 도당이 다음을 읽는데요. 이 선왕과 도당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는 산신하고 통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화성에서 모시고 있는 주된 신령은 지역신이라고 할 만한 산신선왕 도당 중심. 그 다음에 우물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용왕 중심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교식 제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 형식이 있죠. 숫자를 올리고 충문을 읽는 그런 형식이 제일 많고요. 특이하게도 무당꽃 형식이 13곳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세 곳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은 대개 풍물이 중심이 되는데요. 화성은 이 풍물 중심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도 역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은 농업에 필요한 두레 풍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던 지역인데 마을 제의의 풍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을 신앙과 풍물이 서로 별개의 기능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정월이 35곳이고 10월이 그 다음 많습니다. 7월, 2월 등등인데요. 이걸로 보게 되면 역시 화성의 마을 신앙은 다른 마을하고 흡사하게 정월과 10월에 집중을 되고 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은 이외에도 7월, 2월, 3월 등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화성의 마을 신앙을 정리하면 화성은 130여 마을의 마을 신앙이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30여 마을에 지속되고 있으며 산신, 도당, 선앙을 주실령으로 모시고 의뢰 형태는 유교식 제의 중심이지만 몇몇 마을에 무당꽃이 있었다. 의뢰 시기는 정월과 10월이 많지만 2월, 3월 등도 다양하다. 이게 아마 현재 남아있는 화성 마을 신앙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개념을 끄집어내게 해준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 책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 책은 정말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강의처럼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안이 도당꽃은 무당꽃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마을 무당꽃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화성은 바닷가와 내륙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표에 있는 것처럼 내륙을 대표하는 마을꽃이 장안이 도당꽃입니다. 아마 여러 곳에도 내륙에 마을꽃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장안이만 남아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큽니다. 바닷가에는 두 군데가 남아있어요. 궁평항과 우음도인데요. 참여 화성이 매력적인 곳이 궁평항은 서해안이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저 위에 옹진부터 남쪽의 영광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은 다르죠.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다르지만 같은 권역인데 그 서해안 곳의 흐름을 보여주는 궁평항 곳이 남아있고요. 또 화성은 바로 경기 남부지역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시흥, 안산 등지가 있는데요. 시흥과 안산과 화성은 전부 다 경순항을 모시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음도 단꽃에는 그것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화성은 바닷가와 내륙의 전통이 분명하면서 바닷가도 서해안과 경기 남부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화성의 마을 무단꽃은 경기도 또는 화성의 특징인 바닷가와 내륙 바닷가는 두 가지 서해안과 경기 남부 곳의 특징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장안이 도난꽃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살아남아 있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궁평항 풍업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해안하면 대개 조기잡이, 인경업 장군을 많이 모시는데 궁평항이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이하게 지금도 궁평항 인근에 있는 여러 포구에 있는 모든 어선들이 모입니다. 어선들이 모이지 않게 되면 배에 이름들을 전부 다 써서 붙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모든 것이 참여한다. 이거는 행사꽃의 의미가 조금 보이지만은 그래도 바닷가에 모든 고깃배가 참여하고 있는 대둔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해도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무슨 경기도의 황해도꽃이라고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황해도부터 경기도, 충남, 호남까지 이르는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굿의 양식이 황해도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에 있는 황도, 분기, 풍업꽃이 황해도꽃인데도 충남에서는 이걸 충남의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로 황해도꽃은 지역 명신을 갖고 있지만은 서해안꽃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궁평양 풍업꽃 역시 화성 지역도 서해안꽃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럼 사례가 있군요. 그럼요. 여기는 당산제, 신을 모시는데 올라가 당산에 제사를 올리고요. 장승제라고 해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에게 제사를 올리고요. 그리고 신령을 모시는 봉주깃발을 세우는데 당산, 장승, 봉주깃을 세우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전통을 잘 잇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액을 물리는 것도 역시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궁평양 풍업꽃은 서해안꽃의 대표적인 굿이면서 화성에 전승되고 있는 그 자체가 갑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음도 도당꽃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경순항이 경기 남부에 왔는가는 굉장히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경순항이 지금 시흥과 안산과 화성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므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과거에는 경기만이 되겠죠. 경기만에 있는 이 세 지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굿과 경기 남부 굿이 섞여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 사진은 마을신을 모시는 당에 인사를 올리는 장면이고요. 아래 부분은 마을을 돌면서 멀리 안산이 보는 쪽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경순항을 모신 당을 향해서 인사를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이하게 이 지역은 현재 마을 주민이 모두 떠났죠.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기를 다행히도 개발하는 곳에서 이걸 축제로 만들어보자. 여기는 철새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공룡알 화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 곳을 가운데 두고 축제로 살려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가지고 화성시에서도 약간 전통을 현재식으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장안이 도당굿인데 도대체 도당이 무엇인가. 네 그거 참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당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마을에서 모시고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을에서 모시고 있는 대표적인 신의 산신과 부군과 도당이 있어요. 이 산신은 지금으로 말을 하게 되면 군수나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군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아마 한 동장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장이나 반장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넓은 범위가 산신. 중간 범위가 부군. 그리고 개별 마을 단위가 도당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는 이 도당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을 또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도당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장안이 도당굿 하게 되면 도당신을 모시는 굿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도당신을 모신 도당이라는 신성 공간에서 올리는 굿.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도당굿은 다른 어느 지역에도 없이 경기도 동부하고 남부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서울에도 몇몇 지역에 남아있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이 도당굿은 전부 다 과거에는 경기도에 포함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므로 장안이 도당굿 하게 되면 앞에다가 화성을 넣게 되면 화성이 장안이 도당굿 하게 되면 이거는 경기 남부에서 마을 사람들이 도당을 모시는 굿이구나 하는 그런 지역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도당이라는 말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장안이 도당굿 하게 되면 지역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가장 잘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안굿과 달린 내륙굿의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아까 김명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에 이런 굿이 하나가 나면 자체가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화성을 대표하는 마을굿이면서 경기 동남부를 대표하면서 나아가서 한국의 마을시장을 대표하는 굿이 장안이 도당굿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안이 도당굿이 왜 가치가 있는가는요. 대개 다른데 가면 도당굿 하게 되면 도당을 모시는 신성공간이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장안이는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큰당, 본당이 도당인데요.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당입니다. 도당이 있는 당이에요. 지금은 아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시당과 도령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각시는 여성이고 도령은 남성 아닙니까? 처녀총각을 모신 당인데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남고 사라졌고요. 마을 도당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곳을 화주청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주청을 각시당, 도령당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골목당이 있습니다. 현재 이건 이름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중맥이 당인데 이거는 현재 사라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뜻도 알려져 있지 않은 건가요? 아마 중맥이라고 보게 되면 이것이 맥이라는 말이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을 가운데 있으면서 마을의 액을 막던 당. 그렇군요. 그러고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돌파선항당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김명순이 말씀드리겠지만 선항나무가 부러졌지만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장안이 도당꽃은 큰 당이 으뜸가는 당이 되고요. 그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맥이 당이 가운데서 마을을 막아준 당인 것 같고요. 돌파선항당이 아마 아랫당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중하당이라는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드문 당이지요. 여기에 각시당, 도령당, 골목당이라는 또 다른 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안이는 마을 그대로 신성한 마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마을구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마을당의 이름을 가진 당은요. 장안이 도당구 타고 그리고 우음도 도당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심층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민 여러분은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되겠네요. 중요한 문화 제가 가지고 있네요. 본당 큰당입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도당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장안이 산 36-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분들이 의견이 엇갈려요. 접근이 어려워서 못 간다. 땅 주인이 막는다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마을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마을분들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마을의 변화상 또는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므로 인해서 못 가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장안이 도당곳의 가장 중심 구간이 되고요. 12거리 구슬을 하던 곳입니다. 대개 12거리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굿거리를 12거리만 하는지 알고 있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꼭 12개가 아니어도 괜찮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물 하게 되면 물건의 숫자가 만 가지를 말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성경에서 12사도. 1년에 12달. 이런 것도 뭐냐 하면 12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큰 붓으로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의 어려움으로 제의가 축소가 되었는데 달리 말하면 이거는 마을분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 마을 실정에 맞게 제의의 변화를 좀 가져오자. 그래서 아마 의식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역시 마을 신앙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당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이런 방안도 필요하겠죠. 서울 몇몇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마을 제의를 하기 전에 대표적인 한두 분이 새벽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당의 큰당에다가 인사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역시 큰 곳에 포함이 되는 의미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군요. 그 다음에 각시당과 도령당인데요. 지금 모두 사라졌고요. 지금 보는 소나무숲이 옛날에 각시당과 도령당이 있던 곳인데요. 그 앞에 지금 어느 문중에서 문중 묘지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흔적이 거의 없애버렸는데 사람들은 이곳에 있었다는 터만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지요? 왜 각시와 도령인가? 마을분들은 말합니다. 각시가 울고 도령이 울어가지고 모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각시하고 도령이 부부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개 보게 되면 각시와 도령이 나오게 되면 한국의 신앙을 보게 되면 대개 뭔가 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서글픈 사랑의 얘기 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이 분명한 존재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재 마을 곳을 맡은 사람이 김원봉 당주인데 이분이 한강리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 시대로 총각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총각을 모시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리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을 분들이 이분을 모신 겁니다. 제가 김원봉 씨에게 왜 한강리나 장안리에 총각을 모십니까? 대개 우리나라의 마을 시내에서 각시를 모신 경우는 되게 많아요. 총각을 모신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조사가 필요한데요. 분명한 것은 각시당, 도령당, 총각당 같은 것이 이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것.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우리가 깊기 있게 탐색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주청입니다. 장안리 1202번지에 있는데요. 번듯한 2층 건물로 보입니다. 원래 이거는 재물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주듯이 앞쪽에 다양한 기물이 놓여있고 마을 분들이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당은 가지를 못하고 각시당, 도령당은 사라졌고 그리고 중매기당도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준비하던 공간이 현재 도당꽃의 중심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여기서 제일 많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시당과 도령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모시자. 처음에는 각시당과 도령당이 있었고 그게 가지 못하고 사라지다 보니까 화주청에서 모시자고 했는데 이것이 변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주청을 각시당과 도령당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을시장의 변화상으로 볼 수 있지만 역사로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은 사실하고는 다르다. 각시당과 도령당은 따로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변모해버리고 갈 수 없다 보니까 화주청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마을 주민들 정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문중에 무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화성시에서 이 공간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앞에 있는 문중하고 적절히 타협을 해가지고 문중의 무덤을 옮길 수 없겠지요. 그 사이에 뭔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약간 좀 공간을 구분해가지고 이걸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화주청에는 그런데 특이하게 꽤 많은 무신도가 모셔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마을 땅에 이렇게 무당이 모시는 무신도가 있을까 특히 이 무신도가 모셔짐으로 인해가지고 장안이 도당곳에 화주청이 가시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주사해 보니까 김원봉 씨가 오기 전에 마을 분들이 마땅한 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강신무당을 부른 거예요. 우리 마을 곳을 맡아달라. 그럼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마을구만 해주면 좋은데 화주청이 좋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주청을 자기 개인 신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좋다는 게 이제 장소가 좋다는 게 장소도 좋고 기운도 좋고 따로 단독 건물이고 그래서 이 무당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모시는 모신들을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마을성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분들이 나가게 되고 마을 분들이 다시 접수를 했는데 이거를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니까 그냥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어떤 영향을 준다면 신령들이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각시당, 도령당으로 써도 되겠냐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음식을 만들던 공간이었다면 사람들이 이 공간의 변화상을 주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냥 부엌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붙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원봉 씨 같은 경우도 본당에 못 가고 2월에 제의를 올리는데 춥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추건을 하거나 소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추건을 하고 소지를 올리니까 무신도가 붙어있으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요. 배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걸 갖다가 그냥 주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비의 대상인데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가지고서 이것이 신성하다 하는 의미가 바뀌어버린 굉장히 특이한 현대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되는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네요. 그래서 굳이 저런 마을분들이 인식이 나쁘지 않고 본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저한테 만약에 저거를 철가라 해도 선택 못하죠. 그렇죠. 어느 부당이 저거를 떼라고 하면 떼겠습니까? 겁나서 못하면 저거는요. 그렇지만 하여간 저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장안의 도당꽃하고 무관한 저것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화조청의 분위기를 굉장히 높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엌 공간이 따로 있고요. 특이하게 아래 보이는 것은 이 화조청 건물을 짓고 큰당을 지을 때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가지고서요. 이 화조청 공간이 역사성을 가진 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네요. 여기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당꽃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하는 몇 가지 요인되어버렸어요. 무신도도 있고 시주자 명단도 있고. 각 시장 도로는 사라져버렸고 큰당은 안 가게 되고 이런 공간이 있네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마을 시장 공동체의 상징 공간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게 되면 현대적인 재창출이면서도 꽤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바로 잡기보다는 역사를 알면서도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현대적인 변모 양상의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신도의 신이 어떤 신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좀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방향성도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이제 돌파 서양당인데요. 서양당은 대개 마을 입구에 모시는 신입니다. 대개 선왕이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거든요. 돌파가 내가 볼 때 돌을 쌓아놓은 곳. 옛날 사람들은 수구맥이라고 해서요. 마을 입구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돌을 많이 쌓아줍니다. 돌을 쌓아준 것이 발달하는 곳이 충남에 많이 보이는 탑시당입니다. 탑시당. 탑. 돌탑시당이 있는데요. 탑시나. 장안인은 서양당에다가 돌자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런 의미를 갖다가 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과 하당의 구조하는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바로 본당, 큰당, 도당은 높은당이 되어버리고 서양당은 마을 입구에 지키는 하당의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입구에 이런 당목이 서 있음으로써 이거는 마을의 상징물이 되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이 당목을 들을 때마다 드디어 우리 마을에 들어왔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 전의의 서양목이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대체 서양목을 찾아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부러진 서양목 사진이 이겁니다. 이건 아마 저보다도 김명수 선생님이 잘 알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게 저희 마을분들이 민원을 주시기를 예를 들면 장안이 도당꽃을 왜 못하고 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봤을 때 나무가 부러졌는데 나무가 부러졌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새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을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때마다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시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나무가 살아있을 때 스트리트 뷰랑 지금 현재 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자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게 됐고요.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다가 올해 연구 용역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진짜 당목이 변한 것이 보이죠. 이렇게 얘기죠. 하지만 저런 나무가 남아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마 저 나무를 중심으로 제의를 진행해도 무방해 보이고요. 혹시 만약을 위해서 대체목을 또 하나 준비한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하튼 이런 당목이 훼손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인식만큼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성치하시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마을분들이 당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2003년 음력 2월에 당을 수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블럭 함석으로 화주청을 수리했다. 또는 함석과 페인트를 사다가 큰 당을 수리했다. 그 다음에 골목당이 생소나무 밭신대를 갖다가 받쳐주었다. 이런 기록이 문서로 남아있는 걸로 보게 되면 아마도 최근까지도 마을분들이 당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화주청을 중심으로 현재 장안이 도당꽃의 중심 공간이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장안이 분들은 당에 대한 인식이 꽤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주청을 각시당, 도령당으로 인식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2003년까지는 골목당이 남아있었음을 중매기당은 진작에 사라졌음을 그리고 지금도 큰당과 서양당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 다행스럽게 당국에 대한 기록물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표지에 장안이 당사관리위원이라고 아마 이것은 관리 주체화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남아있어서 도당꽃의 역사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을 일일이 워드로 작업을 해서 모든 내용을 남기는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장을 받구나 마을분들이 누가 누가 얼마나 비용을 출혐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안이 도당꽃이 그냥 흘러온 당은 아니었다. 나름대로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출혐한 상황을 통해서 마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역시 돈을 보면 딱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첫 페이지에요. 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당꽃은 언제 한다. 이거를 하는 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마지막에 대축제를 도모한다는 말이 돼 있어요.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꽃을 갖다가 한 해의 종교적인 신앙행위라고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가지고서 아마 장안이 분들하고 협약을 통하거나 협조를 하게 되면 장안이 도당꽃을 미신이다 아니다 논쟁을 넘어서서 화성을 대표하는 축제를 얼마든지 키울 만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지금 마을분들이 돈 낸 걸 적어놓은 기록이에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아 장안이 도당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마을 공동체가 다 모인 기록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네 출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마다 비교하게 되면은 아 마을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늘고 줄었으면 알 수가 있죠. 오 그런 기능도 있겠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뭐냐 하면은 화성문화원이나 화성기청에서 아무리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거는 주민들이 주도한 제의였다. 정말 다행스러운 기록이 맞습니다. 하는 걸 알리는 그런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런 말이 가능하죠. 화성시에서 행정재개인 지원한다고 말하게 되면은 이 기록을 근거로 아니다 이거는 주민주도형이었다. 그러므로 시에서도 당신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주체가 될 수 있게 지원하라 하는 그런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그렇군요. 자 이거는 상차림 목록에 대한 내용으로 다 적어놓았어요. 뭐를 사고 뭐를 사고니에 적혀있는데 이걸 통해서 재물 준비 과정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뭡니까? 여기서 재물 준비 양을 보게 되면은 도당꽃의 규모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 정도의 재물을 준비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재물을 맞는 별도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걸 화주 도가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당꽃이라고 해서 무당이 들어오고 있고 앞에 나왔던 출현물 출협한 내용을 통해서 주민들이 돈을 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면은 마을 분들은 돈만 내고 무당이 맡은 것이 아니냐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재물을 통해서 무당이 불려왔지만 주체는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들이었다. 주민주도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록물이 됩니다. 지금도 이 기록물을 바탕으로 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상을 차린다고 하니까 장안이의 도당꽃이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그의 뿌리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안이의 도당꽃의 첫 번째 부분 얘기를 마쳤습니다. 화성의 마을시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라이는 무형 유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을시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특히 그 많은 마을시장의 유형 중에서 내륙마을굿의 대표적인 사라이가 장안이 도당꽃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본당과 화주청, 선앙당의 마을시장 공간만큼은 지금도 끝없이 남아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 보니까 장안이의 도당꽃이 꽤 의미 있는 그런 마을굿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의미가 없어도 꼭 의미가 비교적 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조사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도 참 의미가 깊은 구시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안이 도당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 얘기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